따따따따따따따 완화나님 뭐하시지? 완화나님 저 방송중인데 혹시 바쁘세요? 어.. 아니요 그 혹시 워크래프트 해보신적 있으세요? 어..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워크래프트 알레르기 있으시구나 네 해보신적은 있으세요? 어.. 아니요 있으시니까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셨겠죠 그죠? 네 아 그러면 일단 합격이네요 워크래프트에 있는 주황버섯의 은밀한 소개팅이라는 유즈맵 하실래요? 그 버섯이라는게 그 은유적인건가요? 아니면 그 지규인가요? 지규적인거에요 은.. 운이면은 제가 방송키고 못해요 그 완화나도 비유적인게 아니라 지규적인거잖아요 완화나는 은유적일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화나는 지규적인거잖아요 저는 자신있어요 그.. 뭘 자신있어요 근데 그 소개팅 어떻게 하는거에요? 어려운거 아니고 그 여섯명이서 하는 협동 점프맵이거든요 아마 예상 한시간정도 걸릴거 같은데 아 멤버가 어떻게 되나요? 아 여기 지금 완화나 김진우 템템버린 치킨쿤 이렇게 이제 4명 모았으니까 2명 더 모으면 되거든요 언제.. 언젠데요? 아 지금이요 제가 저기 통화방에 사람을 모아드릴게요 잠깐만요 교수님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무슨일이지? 여기 소우에서 정신차리고 보니까 하나 둘씩 잡혀와있는거 있잖아요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? 나는 자판기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어요 난 집에서 게임 다 보고 있었는데 지금 지금..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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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해주세요 아 어 뭐야 이거 여러분 잘 끈적이 들어가셔서 다운다 지수야 아 아 아니 이게 빅척 비켜봐 아이 아니 뭐야 우리 앞서 잘못된다 대파라나 아니 나 죽으면 어떡해 하나 자 여기서 R키를 누르면은 포탈로 들어가서 게임이 클리어되는거에요 한 명이라도 못들어가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없는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어 이거 한 번에 못가는데?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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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줘 빨리 줘 빨리요 빨리 빨리 줘 빨리 내놔 이거 내놔 이거 탭탭벌이 비켜 협동 게임이라면서 자 이제 저희는 협동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열쇠를 먹어줘야 하나 비켜 어? 먹었어 이제 이쪽으로 탑 쌓아서 가야되요 아 아 아 오 예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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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볼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맵을 파악을 해야되요 맵을 파악을 해야되요 몰라 여기 야 오케이 야 나 갔어요 메인 등 아니야? 나 나 나 올려줘 샘샘 머린 나 믿어 아니 왜 재밌어 보이지 거기 아니 근데 어르신 부부는 지금 미리 들어가셔서 쉬시네 이거 으하하 잘 싸야데 우리 밸런스를 맞춰야지 밸런스를 타рат 뭐야 나 어떻게 넘어가 근데? 뭐야 내가 밀어줘야하는데 누가? 내가 뭐야 가만히 있어봐 아가가가믄 야 이거 안가져 야! 망했다! 망했다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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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가자! 당연히 하지 됐다! 됐다! 저희는 갑시다! 저희는 갑시다! 오케이! 오케이! 어? 아니 잠깐만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나 좀 도와줘! 잠깐만! 생각부터 해봐! 이거 생각부터 해봐, 얘네들! 생각하지 말고 빌어! 생각하지 말고 빌어! 여기다가 다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해봐! 해봐! 여기 필요해! 여기 필요해! 여기 필요해! 여기 필요해! 먹는다! 먹는다! 먹었어! 한 명! 한 명! 한 명! 이리 와! 한 명! 이리 와야 돼! 아니야! 어차피 내려가면 시작하는 거! 상자가 필요해요! 상자가 필요해요! 상자! 야! 열쇠 나한테 있다! 열쇠 나한테 있어! 열쇠 나한테 있다고! 잠깐만! 열쇠 먹기 전에 상자를 먼저 여기다가 옮겨놔야 될 것 같은데? 빨간색이 없어질 것 같아! 저기 빨간색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내려놔야 안전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? 바닥에? 한번 먹어볼까요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열쇠를 먹으면 저게 엘리면서 문어가 올 것 같은데 형? 문어!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뭐야? 아 얘를 타고 이렇게 와야되네 지컬이 아직 났네 지금 저기 탭태버린 혼자 나왔어 탭태버린 뭐해요? 탭태버린! 이거 이거 자신 있으신 분 내가 할게요! 내가 할게 내가! 동기버려? 아 이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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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되지! 잠깐만 이거는? 아 이거 그거구나 한 명이 저 문어를 머리에 받쳐서 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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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저기 끝까지 도달하게 만드는? 에? 에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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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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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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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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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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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비켜 비켜 뭐해 아니지? 뭐해 아니지? 제가 문어랑 같이 들어갔어 뭐야 이거야? 이거 들고 가는 건가? 타야 되나? 타고 지나가는 건가? 이거 떨어지면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오! 너무 무서운데? 오 잘해 오 위험했어 오! 탭태버린 내가 지켜본다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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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저 멈추 안에 뭐하는 거야 여기 여기서 머리 위로 한 명 한 명 올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상자만 내리셔야 돼요 오! 오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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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누구야? 누구야? 또 탬태버린이야? 아! 아이! 멍청청버린! 오! 잘해 잘해 오! 17 탈 수 있어요 저희 아 무서워 이거 삼성만 다내 오! 위험해 위험해 점프가 어려워 탑부터! 탑부터! 그렇지! 탑부터! 겪어봤을라 알아! 저거 한 번 점프하면 멈출 수가 없어! 비행기랑 같은 방향으로 점프하면서 움직여줘야 돼 저거! 개 어려워! 자 갈게요! 근데 이거 우리도 점프, 점프 해야 되는 거지! 아니 그냥 가만히 해! 그럴 거 같etics! 자네! 멈출 수 있어! 하하하하하 다리 웃어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 띵 띵 띵 띵 띵 띵 갈대!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! 나이스 good job 와 직 published 정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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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되어ificar 으 응 으ήáng 진지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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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한 명씩 가 괜찮게 한 명씩 가 아직해 아직해 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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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오케이 strateg Will 오케이 급하하지마 급하게 하지마 급하게 하지마 오우 오우 오 коп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거 뭐야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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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먹지말라고 잠깐만 이거 퍼즐인데? 아 이건 또 뭐야 와나님이랑 저랑 노란색 상탈밤버린이 빨간색 없습니다 네 각자 위치로 위치로 나이스! 나이스! 됐다! 일단은 한국스 뭐야? 이거? 뭐야? 내가 하면 되나? 뭐야? 잠깐만 뭐야! 뭐야? 너 무슨 일이야? 뭐야? 나 대신 문어 데려가줘! 뭐야! 나이스! 나 두꺼만 탄 거야? 아니 보혜가 저기서 스탑을 해가지고 문어를 밟고 와야 되는데 이제 막툭! 이제 막툭! 다시가 무서워! 아 무서워! 떨려! 떨려! 파랑 노랑 열쇠 대기! 다들 기다리세요! 침착하시고! 천천히 침착하시고! 왼호판에 죽는게 도움이 될지도 모나 완전히 없어지면 안보이면 갈거야! 어 뭐야! 아!!!!! 으악 x3 으악 z 아깝다! 에이 그 다음에 궁금했는데 아쉽다 아이고 갓겠는데 지너 혼자 못 왔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identifier 스탑을tit한 모 väl이려고쪽은 안 되나? 와잉άν이믈 잘 맞을끈했다 모드기능 안되나 이거? 웨잉잉잉잉 잘 맞을끄랬다 근데 우리 나쁘지 않아서 협동 다음에 만나죠 그러면 저희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회식 꼭 합시다! 이거 밥한테 먹는거에요! 오케이 수고했어 오케이 끝 고맙습니다!